죽은 애가 동생 얘기를 했었대요. 그쪽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쪽한 때부터는 학교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아니요. 괘신은 없어요. 범인이 구산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들도 똑같아. 양쪽 손목에 붉은 명절이 있을지 오랫동안 똑같은 사건들이 벌어진 거라고. 최근에 사명씨가 붉이란 붉은을 만진 적이 있나요 혹시? 설마 붉은 댕기 얘기에요? 붉은 댕기요? 머리를 풀어친 그림자는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며 점점 더 커져간다.